하하하하하하 점심 먹고 쉬다가 갑니다 리더네요 플러스 밴 할게요 캐릭을 뭘 살까 좀 봤는데 나땅히 막 끌리는건 없는데 제가 원래 잘 안하는 캐릭터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요즘에 메디브 네 흥규 형은 메디브를 한번 사서 해볼까 싶었는데 워낙 평이 안좋아서 그 방어형 스펙이다 보니 고기를 딱히 안나가고 약간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약간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단은 살아있는데 그냥 가져가 나의 증오는 끝이야 진화하고 정복해야 엘리단아바 엘리단아바면 최선스 회사 갈게요 스테란데이 살도 아닌데 이런 얘기하는 애들 궁금은 나보다 높아 그래서 뭐라고 하기는 좀 그래 저게 퇴사까지 나오면은 답 없어 메딕도 변해주면 좋긴 한데 장아지가 과연 뭐를 할지 여기 일리다는 일리다 픽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퇴사가 높은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도랑은 괜찮아요 저도 2등급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리단 배치였어? 인가? 웃어 와봐 서울의 레이버 등급만 놓고 따지면은 우리가 좀 불리한 편 조합이 우리도 나쁘진 않아서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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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폴스 너 왜 3개 잃었냐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4 3 2 4 4 4 4 4 4 5 5 5 6 5 5 6 5 나 탑 갈게 벨리단 한번 잡아보자 이 랩에는 벨리단이 있다고 딱히 벨리단이 아니라 이래를 할게 못했네 아 설마 설마 1,2단이 잘 죽여줘 고맙게도 아주 좋아요 자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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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엘리단 잡을 수 있었는데 아바야 아바야 아바가 자꾸 괴롭혀요 아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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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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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좋아 좋아 어우 죽을뻔했어 어 시간이 꽤 없어서 진짜 죽을뻔했어 무얼치고 한편으로 올라가서 죽을뻔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이 야 죽어 손 못잡아? 소소소 잡아봐 어어 왜 우리가 죽었지? 점점 채우고 갔다 와 얘들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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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더 썼으면 없고 어? ㅋ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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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한테 죽었네 괜찮은 괜찮은 우리 그래도 하나 먹었어 이거 빼길거같구요 랩 이 영웅의 머리형을 구려가게여 아 궁궁궁 한번 제대로 못 맞추네 그러게 나 왜 이렇게 못하니까 궁궁을 못 맞추네 궁궁을 왜 이렇게 못 맞추냐 나 못하는거 나도 알아 껍픽이라니 요즘엔 트레이스하면 다들 껍픽이라고 하는데 나는 흰율이 제일 좋아서 하는거라고 나의 나름 쓰다 나의 나름 쓰다 나의 나름 쓰다 물론이지 다시 살아남자 양웅들이야 우엔 야 이거 밀자 내가 그냥 주는 거야? 너너러 재단을 차지해라 영웅들이야 패스야 왜 그러니? 야 우리 저걸 못줄나? 좋아 그래도 회복은 했어 아 봐봐 주로 잡으래 야 왜 자꾸 잘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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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맞지 않았나? 아 궁리 너무 안 맞네 미치겠네 궁리 너무 안 맞네 아 아 이거 역전각인데 아 아 역전각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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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역전 틀랐어 야 5대스 5대스 1st 2 2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이제 졸개들 보다 먼저 차지해라. 여기 딱 3개. 3개는 날렸고. 나봐 지뢰가 제일 피곤해. 어? 이탐 뭐냐? 이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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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가 주eluet ai muhh. The you studied 저희. 이탐. 수트. 춥지 않네. 두방? 두방에 2두 먹으면 끝나나? 배운판은 20도 못 찍고서는 끝낼 수도 있겠네. 크레는 27인 순간부터 날아다니는데. 끝났네. 접속에 쏘네. 쏘나 너는 나한테 그러냐. 트레이서 승률이 제일 높아서 한가라니까. 일단 3등급 올라와서 패배했습니다. 몇 점이니? 698이면 세 판 이기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갈게요. 한 번 더 갈게요. 한 번 더 갈게요. 한 번 더 갈게요.